안녕하세요. 산쌤입니다. 우리 장문독해 빠르게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요. 먼저 순서를 잡아가시다 보면 그리고 나서 지칭하는 대사의 나머지 넷과 다른 거 하나가 바로 보이기 시작하실 거예요.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렇게 내용일치, 불일치는 정확하게 이것도 주는 문제라서 스토리 구성으로 쉽기 때문에 이 중간에 순서 보다 보면 이것도 매칭이 빠르게 되실 겁니다. 그래서 기억을 잘 해가면서 같이 연결해 보도록 할 건데요. 순서 A 다음에 어떤 순서로 진행이 되는가를 볼 때 보시면 B는 하나이기 때문에 B는 보통 보지 않으셔도 돼요. 그러면 이제 C랑 D 중에 선택이 먼저 들어가시고 그 다음 끝만 읽기로 빠르게 풀어내셔야 되거든요. 그럼 우리 한번 이 안에 내용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서는 The Basketball 그 농구공이 마치 뭐처럼 느껴졌더라? 그것이 샤넬의 손에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집니다. 비록 그것이 오직 연습 게임이긴 하지만 그렇고요. 이 샤넬이라는 아이가 She decided not to pass the board. 내가 패스를 안 해야겠다. 그 공을 그녀의 쌍둥이 자매인 바시한테 내가 패스를 안 해야겠다.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. 자 대신에 이 계속해서 이 She는 샤넬이죠. 이 샤넬은 그냥 멈춰서 점프를 해서 그 공을 이렇게 Shot 쏜 거예요. 농구공 쪽을 향해서요. 바스켓을 향해서. 자 하지만 그것은 백보드에서 Bounce Back 어떻게 돼요? Bounce Off 튕겨서 나간 그림이죠. 자 샤넬은요. Could you see that? 뭘 볼 수 있었느냐? 자 그녀의 팀메이트가 굉장히 실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. 그리고 다른 팀들도 Got the board and soon score. 그래서 그 상대평이 그 공을 받아서 다시 또 득점을 하더랍니다. 자 그리고 나서 Ending the game. 게임이 끝난 거죠. 자 일단 우리 A번에서는 샤넬인 거 잡아서 이렇게 C로 이렇게 잡아가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바샤라고 하는 이 친구도 아마 계속 등장을 할 것 같아요. 자 잡아갈 건데 일단 순서 먼저 집중하시니까 A번 끝에서 어떻게 됐어요? 어 연습 게임이 지금 곧 이제 끝이 났죠. Ending the game. 자 그럼 우리는 C랑 D번 중에 이제 잡으러 가보도록 할 건데요. 자 10번에서는 어떤 연결이냐? 자 처음에는 샤넬이 그 연습을 바샤랑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. 자 왜냐면 매번 바샤가 볼을 쏘면은 그건 잘 공이 잘 들어가더래요. 자 하지만 Whenever it was a Chanel stun 샤넬이 순서가 되면 샤넬은 항상 미스 놓쳤던 거죠. 자 그럼 10번 연결 그렇게 공통점이 보이지는 않아요. 자 이제 D번 보시니까 When the practice game ended 여기서 이제 완전 감 잡으셨죠. 자 아까 그 연습 게임이 끝났다 그랬죠. 그리고 그 연습 게임이 끝났을 때 샤넬이 어떤 감정을 느꼈어요? 어 그녀의 눈이 막 눈물로 이렇게 따갑더라. 그쵸? 마음이 안 좋았던 거죠.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43,45는 너무 확연하게 보입니다. 자 무조건 뒤로 먼저 가셔야 되고요. 자 계속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She invited her twin to practice with her 자 그럼 여기서 지금 바샤부터 읽어볼게요. 자 바샤가 뭘 원했냐면 Help her twins improve 이 샤넬이 좀 더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원하게 돼요. 자 여기서 바샤가 자 그녀의 이제 트윈한테 그러니까 샤넬한테 To practice with her 자 나랑 같이 연습을 보자라고 한 거죠. 자 그럼 여기서 허는 바샤가 되겠습니다. 벌써 우리 지층은 A가 샤넬이었고 E가 바샤이기 때문에 하나만 잡으셔도 이제 바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.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학교가 끝나고 나서 그들은 그들의 농구공을 가지고서 그들의 농구공 이제 셧 이렇게 연습하는 거 그거 하기를 시작을 하게 된 거죠. 자 그럼 D가 뭘로 끝났어요? 어 연습하기로 시작했어요. 그리고 나서 이제 시방 가니까 처음에는 샤넬이 이 바샤랑 같이 별로 연습을 하고 싶지 않아 있다. 자 그 이유는 뭐다? 바샤는 잘하는데 그치만 샤넬은 할 때마다 자꾸 놓치니까 이렇게 들어갔죠. 그래서 C번이 그 연결성이 참 좋습니다. 자 그리고 나서 She got frustrated at not making a shot 여기서 지금 샷을 샷 못해서 지금 짜증나는 사람이 누구예요? 그쵸? 샤넬이죠. 샤넬이 자꾸 놓치고 있으니까. 자 그럼 C번에서는 샤넬 바로 잡힙니다. 아 그래서 지층은 바로 2번의 바샤가 정답이구나. 그래서 우리 해결이 됩니다. 자 먼저 우리 여기 지층하는 대상이 나머지 하나 다른 것은 2번에 여기만 바샤고 나머지는 다 샤넬로 보여지고 있습니다. 자 그리고 우리 순서를 잡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제 D 그리고 나서 C를 받고 이제 B를 한번 가보시니 자 다음날에 샤넬이 Played in the Championship 자 이번에 이제 챔피언십 게임을 하러 가게 됩니다. 자 라이벌스쿨을 향해서 자 그럼 우리 앞에까지는 계속해서 Practice 연습하는 내용이었죠. 방과 후에 끝나고 또 연습을 계속했고 처음에 별로 안 좋아하다가 까지 우리 읽어봤어요. 그리고 나서 B번에는 드디어 챔피언십 게임으로 향하게 되는 그림이니 순서상 연습하고 챔피언십으로 가는 게 맞기 때문에 그래서 순서도 바로 잡힙니다. 자 그래서 정답은 DCB라고 하는 5번으로 가는 게 맞겠고요. 자 그럼 이제 이게 1분 컷으로 풀리는 거 이해 다시 했을 겁니다. 자 샤넬에 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이 부분은 우리 5번 10번에 이제 저기 조금 밑으로 내려가시고 After 12 missed in a row 자 연속으로 12번을 놓쳐서 자 그녀의 13번째 샷이 들어갔다 라고 하면서 그녀가 소리를 지르죠. 아 내가 해냈어. 자 그럼 요 내용이랑 지금 4번에 보시면 슛 연습에서 연이의 실패 후에 12번째 슛이 들어갔다. 지금 12번째가 아니라 13 샷 13번째 들어갔다. 라는 내용으로 바로 매칭이 빠르게 잡히세요. 자 그래서 여기도 정답 4번 가면서 보통 듣기 하시면서 장문 독해는 풀어내시는 경우가 많아요. 1분 컷에 끝내야 되는 전부 다 정확하게 읽을 필요 없습니다. 이렇게 우리가 답만 빠르게 찾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 되겠습니다.